북미 간 극한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언론이 북한의 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서 군사적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있을 전화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역할 분담이다라는 측면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계산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말이 어떤 파장을 지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발언을 지금 지난 11일 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긴장을 너무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내가 발언을 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다른 지도자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발언 아니냐 이런 뉘앙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과격하게 하는 데다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지 자기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가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거의 한 6, 7개월 경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미국이 어떤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을 때 대부분 숙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논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또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비교적 직선적이고 말을 쉽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분 개인사 자체가 워싱턴 주류 정치하고 그렇게 익숙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외교적 발언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대로 결국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나오메시를 종합을 해보면 나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우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아픈 조치를 취할 거다. 그리고 내 말은 빈말이 아니다. 명심해라. 그리고 이거는 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북한이 어떤 무모한 군사 행동을 하면 곧 후회하게 될 거다. 그거 확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나보다 평화적인 해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군사적인 준비태세가 이미 장전이 다 돼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될까요? 두 개 다 짚어봐야 됩니다. 그동안 핵 개발을 하다가 성공한 나라들과 실패한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후발 핵 개발국, 즉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당시 소련의 묵인하에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 암포리 상임위사국 5개국 이후에 어떤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나라들 대부분 실패했죠. 그 중에서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성공을 했는데 또 거기도 역시 미국의 묵인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은 다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 실패를 한 이유는 어떤 평화적인 해법, 군사적인 해법 이거 한 가지로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또는 그것보다 더 추가로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강력한 압박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대화로 해결이 되었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라크나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런 나라는 공격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어떤 나라,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었었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반드시 대화로만 해결된다. 또는 공격으로만 해결될 것이다. 이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얘기하는 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국의 본토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협하면 그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얘기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히 괌, 포위사격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게 마치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장전이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임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군사계획들을 보면 작전계획이라고 얘기하죠. 한미 간에도 연합작전계획이 있고요.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속 위협 수위를 올릴 때 해결할 수 있는 나임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외교의 D, 그다음에 정보작전의 I, 그다음에 군사적인 거의 M,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의 E를 다임 옵션인데 이 다임 옵션들은 이미 다 수립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 이외에 갑자기 신규적인 아주 전격적인 수단을 동원할 거다. 그게 임박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기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안 쏘는데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격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방전쟁이냐 선제타격이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물론 미국은 언제든지 예방전쟁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처벌, 미국을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처벌 또는 제재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예방전쟁이냐 선제타격이냐 전면 공격이냐 이것은 미국이 그냥 우리 안보에 의해서 또는 우리 외교관계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입지가 조금 취약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 정도 가지고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하나 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바로 괌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물론 괌에다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 주변에다 쏘면 이것은 바로 공격이다. 아마 미국 국민들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데 아까 장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막 쓰던 말이니까 이게 쉽게 들릴 수 있는데 군사적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장전은 총이 있지 않습니까? 총에다가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장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리세를 당깁니다. 당겨서 안전장치를 풉니다. 이게 장전이에요. 방아쇄만 당하면 그거만 되는 거죠. 방아쇄만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모든 재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내가 명령만 내리면 된다. 이게 장전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진짜 북한이 괌에다가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그의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꽤 커지는 것이지만 그전에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 외교적인 해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가 관련국들이 좀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 이런 공식 논평도 냈고요. 중국 관영매체조 환고시보가 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관영매체 환고시보가 이런 논평을 실었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환고시보에서 논평을 한 거는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한미가 같이 북한의 어떤 정권이나 체제를 겨냥해서 작전을 필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고요. 저 말은 이제 지금 그동안 해온 것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괌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사고를 쳐서 미국이 이걸 일회적으로 반격을, 보복을 가하는 거는 그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거 북한 알아서 해라. 너희 당할 거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직적인 계획에서 이게 한 번의 보복이 아니라 정말 이게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차원에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생각이 달라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들의 방점은 첫 번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양과 워싱턴에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뭐 자꾸 그렇게 사고 치려고 하는 게 우리 믿고 뒷감당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우린 이번엔 못한다. 알아서 해라. 그 얘기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 번 일회적인 타격을 받을 때는 중국은 그냥 지켜볼 것이다. 라는 거에 더 방점을 두면 될까요? 이거 이제 굉장히 고도의 외교적인 노림수라고 보고 또 아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도 그동안 중국이 외교적인 수사, 혈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누구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우프라이나의 크림반도로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물론 크림반도, 우프라이나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프라이나의 핵을 철수를 시켰었죠. 그러나 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경제제를 통해서 보복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과연 중국이 그 미국과 지금 21세기에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험을 받을 때 즉 패권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상군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10시간 거리에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 상황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즉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들어가서 친미 정권이 들어와서 북한 영토에 또 통일이 되어서 북한 영토에 미군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버퍼존, 즉 완충지역이 필요하다. 순망치 않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어떤 발생을 시킨 게 결국 북한의 핵이고 북한의 핵은 중국이 그것이 되게 껄끄럽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은 물건이죠. 따라서 미국이 그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는 용인하겠다. 다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혈맹이든 모든 우리 입장은 너희들 지금 미국이 너희들 공격하는 거 핵을 제거하는 핵 제거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안 도와줄 테니까 지금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두 군데 다 동시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준다. 그런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이른바 얘기하는 북한 측에서 얘기하는 조중호상 및 상호 원자 조약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북중 간의 우호협력 조약인데요. 이게 동맹 조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이걸 아주 호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개입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동안 부정을 해왔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흔히 북중을 동맹이라고 하는데 북중은 동맹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황구시보의 앞에서 나온 멘트가 기존의 입장을 확 바꾼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트럼프 밀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계속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말로만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물론 그거는 말로만 끝나지 않을 수는 있다는 얘기보다는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좀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괌 인근에 3, 40km 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해상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인근에 떨어지면 미국이 그것도 내 방식이나요. 좌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북경도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면 아까 그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도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이 더 많은 역할 다시 말해서 국제 제재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시진핑 주석 쪽은 지금 모두가 자제할 때다.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북한 당사자들이 더 이상 이런 과격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중국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이 지금 대북한 제재, 지금 석유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 정도까지 지금 강하게 와달라라는 그런 강한 압박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내포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고 혹시나 여기에 친미정권이 들었으면 당신이 원치 않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지금이라도 더 강한 어떤 경제적 압박이나 우리가 원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만들어라.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는 것보다 핵이 제거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당신네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좀 더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필요하지만 핵은 필요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있어도 자기네들의 안보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핵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핵을 싫어하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한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쪽은 또 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접촉이니까 핵을 제거하자. 그러려면 굳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물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치열하게 말썸을 하다가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떤 계산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전형적으로 내부를 겨냥을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민중대회 이런 거 열고 300만 이상의 입대이사를 표명했다. 이걸 노동신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 나름대로는 지금 미국 간의 째려보기 싸움에서 여기서 한 번 말을 더 높이면 두 가지예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수순이 굉장히 입 부끄럽게 될 가능성이 커요. 실행에 못 옮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위를 조정을 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큰소리 치는 거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항상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자기네들 임의대로 긴장의 수위와 폭을 조절하는데 아주 익숙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제 또 지켜보다가 이제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또 밀릴도 없다. 그러니까 또 한 마디 나올 겁니다. 내부결속에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도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계란이 작동될 시기가 오고 있고 그와 이어서 미국의 세컨드리 보호가 작동이 된다면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겨울에 다가오면서 중국에 석탄도 수출을 해야 되고 석탄은 이제 중국은 이제 석탄 발전을 많이 하니까 석탄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이 계획했던 내년도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UFG 훈련을 지금 해서 이렇게 강하게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북한의 실책이 저는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의 발표 그것도 너무나 구체적인 너무나 고위층이 한 발표가 아주 실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치킨게임을 서로 간에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김영철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 다 먹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상대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조선중앙TV나 우리민족길이나 이런 좀 외곽에서 이렇게 했다면 주어 담을 수가 있는데 주어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 책임의 마지막 결정을 김정은학에 있다고 했거든요.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준비 다 됐다. 국민들도 지금 준비가 다. 인민들이 10만 명이 나와서 궐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게 퍼져서 전국 각지에서 다 하고 있고 노동자, 조직 동맹, 청년 동맹 이런 데서 다 지금 하고 있고 군인들도 나와서 미제와 싸우자라고 다 하고 있고 또 일반 청년들과 예비역들이 347만 명이 지금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서명을 했다고 해요. 국민들은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군인들, 전략군 사령관, 미사일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도 없이 트럼프는 계속 북한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김정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김낙겸에게 그러한 너무나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도록 시킨 것이 조금 실책이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지금 찾아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거 북한이 지금 바라는 거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확실하게 대륙간탄노탄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또 한 번 보여준 상황에서 그걸 자원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괌타격 발언이 나온 건 생각보다 발언이 확 당겨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선제타격 발언이 나왔거든요. 능력 완성하기 전에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너네 사정권 안에 이미 두고 있어라는 말을 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 하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내부에 쓰는 거 정신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승리를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수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어쨌든 괌을 포위 사격을 앞으로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기술적으로는 어떤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미일 정부가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14형이 대기권을 재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북한이 지금 북한은 기술을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괌에도 주변에 네발을 동시에 포위 사격하겠다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할 기술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한미일 정부의 그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몰아가기 유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 있는데 한미일 정부라고 했거든요. 즉 미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발전된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소용화되었다.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돌입 기술이 안 되었다고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지금 발표가 됐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과함이나 아직은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8월, 9월 위기설이 한 단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도가 한 줄만 나왔기 때문에 이 보도의 주체가 과연 미국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외곽의 연구자나 이런 것에서 떠보는 식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서 소용화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미국 정부가 또 이게 재돌입 기술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위기 국면이 한 단계 좀 낮아지는 그런 거라고 지금 재돌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만이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간다면 북한이 이걸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도발을 하지는 않을까요?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 지금처럼 괌 주변 30km, 40km까지 굳이 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능력도 보여주기 전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그동안 예상처럼 일본 혼슈를 지나서 북태평양 어딘가에 낙탄을 시킨다면 그거는 조금 더 다른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사태의 일반적인 관객들 수준에서 한번 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또 한 번의 ICBM 능력을 해서 재진이 비슷한 걸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위기겠어요? 아니면 북한이 직접 괌에다가 실제로 내방을 인근에 쏴대는 게 후자라고 많이 볼 거예요. 실적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북한이 정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사고를 일단 한번 쳐요.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결의안이 나오고 응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 큰 사고를 치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 긴장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수는 슬그머니 그 사고를 안 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조금 강도가 약한 사고를 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그 더 큰 사고를 안 쳤다라는 데 안도를 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나쁜 행동을 잊어먹게 돼요. 이것도 지금 그 맥락에서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화통화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